하나님 말씀은 10편 86편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10편 86편 6절 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강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활란 날에 내가 죽게 부르지지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다. 아멘 오늘은 다위세 신앙, 다위세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주신 말씀이 겨자씨 비전입니다. 보금에는 분명한 생명력이 있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늘 보금의 생명력으로 충만한 제자들이 되어줘서 현장에 보금의 씨앗을 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제 우리 권력전도팀과 함께 김재와 익산에 가서 우리 송도의 가정을 방문하고 보금을 전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집사님 부모님과 또 장로님 시부모님 이 가정을 방문을 했어요. 그동안 아무리 전도를 해도 보금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런 어르신들인데 영접을 하시고요. 한 가지 감사한 게 그동안 고질적이었던 영적인 문제 이 제사지니는 문제 이것을 이제 제사를 지내지 않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또 같이 기도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권력전도 위해서요.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말씀을 듣는 모든 우리 성도들 또 이 시간 같이 말씀을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들은 우리 성도 여러분이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도 권력전도 신청 카드를 전부 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동의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동안 노력해도 안 되었던 그런 분들 또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고 또 제사가 무너지는 그런 역사 분명히 있다는 걸 기억을 하시고요. 기도해 주시고 또 신청 카드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0편 86편 1절에서 17절까지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 다윗의 믿음. 다윗의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언약과 사명이 분명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문제 가운데서요.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강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다윗은 부족함이 없는 임금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늘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늘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아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표지에도 보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다윗의 기도를 오늘 본문에서 담고 있습니다. 본문은 시편 제3권, 이 73편에서 89편을 3권이라고 그러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유일한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운명이 원수들의 이 집요한 추격 앞에서 정말 풍전등화 같은 그런 문제 가운데 있었잖아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러한 문제 가운데서 환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죠. 성경이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환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서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문제, 정말 환런거리가 되는 그런 어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게 되어지면 다윗과 같은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다윗과 같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 되시길 바라고 다윗처럼 응답을 받는 귀한 새벽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다윗의 신앙입니다. 다윗의 신앙은 한마디로 말하면 절대 신앙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평생 동안 일천 망대를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요. 그 망대 안에서 원수들을 물리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어린 시절을 보면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에 보니까 이미 어려서부터 이 다윗은 절대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승리하는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마음의 완전함 손의 능숙함에 응답을 주셨어요. 영성과 전문성을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어린 시절에 실력을 갖추고 비전을 찾아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청소년 시절에도 정말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믿음을 가졌죠.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였어요. 다윗에게 임금될 기름을 부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7장에서는 이 다윗이 불레세세 적장 곤략과 싸워서 이기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3절에 보니까 그들의 신들의 이름으로 곤리아시 나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곤리아시 불레세 적장으로서 이렇게 앞에 선 것은 그들의 신들의 이름으로 나왔다. 그러면 다윗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갔습니까? 45절에 보니까 다윗이 불레세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구니와 나는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어요. 오늘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봐야 했어요. 오직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는 이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결국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곤리아스를 물리쳤어요. 불레세스를 물리쳤습니다. 이게 다윗의 용기와 도전입니다. 하루의 삶을 살면서 오늘 우리에게도요 다윗과 같은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직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고 또 하루 동안에 있는 모든 현장 또 대면하는 모든 사람들 이들에게 참된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10편, 23편에 보니까 청년 시절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정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다윗은 어떤 형평과 처지에 이르든지 간에 오늘 본문에서는 활란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게 부정함이 없습니다.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루의 시작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면 하나님이 나의 참된 아버지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문제, 문제될 것 없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하루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임금 시절에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성전 준비하는 일을 위해서 전심 전력했습니다. 이 다윗이 성전은 짓지 못했어요. 그러나 평생의 소원이 뭐였습니까? 성전 짓는 것이었어요. 이 다윗이 평생 동안 성전 지을 준비를 다 해놓았고 성전 짓는 것은 설로몬이 지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엄청난 성전을 짓고도 남음 있는 그런 물질, 그런 은혜와 복을 주셨어요. 그 많은 물질을 드리면서도요 이 다윗은 절대 내 것을 드린다는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의 믿음을 받아주셨고요. 이러한 다윗의 믿음 가운데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뭘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환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 다윗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의 환란 날에 내가 죽게 부러지지리니 나의 환란 날에 내가 죽게 부러지지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나의 환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여러 가지 환란, 문제, 사건이 시시각각 닥쳐와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나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도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그러면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다윗에게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새벽에도 응답해 주실 준비했습니다. 다윗과 같은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요 모든 응답 불러오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은 절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 드렸어요. 다윗의 기도를 한마디로 말하면요 오직의 기도다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오직 24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 드렸던 거예요.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은 25와 영원의 응답 영원의 축복을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쭉 자세하게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다윗은 오직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요. 일제는 보니까 주를 의지하며 죽게 기도하는 것이 환란을 극복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여호와 연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리 주의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임금이면서도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 가난하고 궁핍한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문제와 환란의 문제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잖아요.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간절한 기도를 듣기를 원하세요.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다윗에게 응답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얼마나 크고 힘들다고 하더라도요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맡기느냐 맡기지 못하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크고 작은 나의 모든 문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기고요. 주님 안에서 오늘도 참된 쉼을 누리고 응답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경건한 자의 영혼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을 죽게 부르진 나이다. 다윗의 기도는 24기도였어요. 종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종일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4절 5절에선 보니까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죽게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다윗도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게 있었고요.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기도 했던 거예요. 그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루를 살아가면서도요. 하나님 앞에서 생각으로 또 말로 행동으로 잘못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다윗처럼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예수께서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는데 죄가 없는 것처럼 여겨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말씀이죠. 실제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활란 날에 죽게만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활란 날에 내가 죽게 부르짖으리니 죽게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문제가 있을 때건 없을 때건 활란이 있을 때건 없을 때건 다윗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중심 가지고 살아갈 때 어떤 큰 활란을 당하여도요. 우리는 쉽게 믿음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활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도움만 있으면 문제될 게 없어요. 내 주변에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만 하면 우리는 문제될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사와 같음도 없나이다. 대저주는 광대하사 기사를 행하시오니 주만 하나님이 신이이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굴소 그분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입니다. 그분만 바라보면 오직 예수굴소만 바라보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께서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처럼 삶의 문제도 완전히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요. 응답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강구한 것을 알 수 있어요. 16절 17절입니다.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요정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 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신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다윗은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신이다.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위로받지 못한 그런 문제, 사건, 환란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지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시인은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 다윗은요. 막무가내로 하나님 앞에 부르지는 것이 아니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나를 잊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에서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입니다. 세상 그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근본되는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에요.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걸음을 세밀하게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이 성삼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이 성삼이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아뢰게 되어지게 되면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이요. 보호자가 움직여지는 그런 응답의 삶이 되어지고 시공간 초월 237 복말을 위한 데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처럼 오직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무리하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 다윗은 어떤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는가 시편 5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 다윗은 이른 새벽부터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시편 23편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온종일토록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응답해 주셨구나. 응답을 확인하는 그런 삶으로 살았어요. 시편 17편 3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아침, 낮, 밤 하루 종일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루 종일 다윗은요 응답 속에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86편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다윗이 가진 신앙 다윗이 가진 믿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응답하던 것 바라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 다윗과 같은 기도 응답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